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 같아요. 러브하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성호르몬 수치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나이상으로 봤을 때 성숙을 위한 준비 기간에 도래하지 않았나. 나이상으로 봤을 때 성숙을 위한 준비 기간에 도래하지 않았나. 후각을 통해서 상대를 인식하는 과정, 이게 지금 첫 단계입니다. 상대방이 살았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거죠. 약간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먹는 거에도 관심을 안 보이고 일단 낯선 환경, 아이바오의 냄새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. 다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ㅎㅎㅎ 휴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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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만 정리한다고 일부러 속인 건 절대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지 못해 아 으 아 이따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